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니이니 혜인이입니다 저 최근에는 이 추운 겨울날 너무 한파가 심해서요 제가 방이 다락방인데 외풍이 너무 심해서 따뜻한 나라로 잠깐 휴가도 다녀오고 그리고 조만간 있을 컴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복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리고 사진 한복 촬영도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예쁜 한복 입고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저는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설에 바쁘겠죠 연습하고 그쵸 그치만 틈틈이 짝을 내서 게임을 합니다 저는 호박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좀 덜렁대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가만히 있는 게 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역시 설 음식은 직접 바로 했을 때 바로 먹는 게 또 묘미잖아요 그래서 호박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2018년에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혜인이도 다 같이 건강하고 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곧 있을 혜인이 컴백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요 이번 앨범에도 열심히 애정을 많이 쏟기도 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 앨범이라 우리 팬분들 뿐만 아니라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혜인이었고요 2018년 무술년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니이니 혜인이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혜인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